대구문화예술회관이 2022 아트인 대구 오픈리그전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부문은 평면, 입체,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부문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라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이며 참여 희망 작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모 안내문에 첨부된 양식의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작가는 1인당 1개 전시실에서 2주간 전시를 진행하며 홍보물 제작, 작품 운송과 설치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